1945년 8월 일본의 폐망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갑작스러운 광복 자 이번에는 캐스트 제목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우리는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인으로 보시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드린 정성이 너무너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45년 8월 일본이 폐망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갑작스러운 광복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거시적으로 보는 문학사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941년 12월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일본이 미국을 공습하게 된 이유는 일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같은 경우에 물자 전쟁 물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죠. 철강 석유 고무와 같은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미국을 건드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일본이 폐에서 망하게 되는 일본의 폐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뛰쳐나옵니다. 해서 일본에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삼아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해서 반으로 나뉜 채 38도선을 그어놓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게 1945년 8월 9월 그 무렵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12월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자 광복을 맞이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1945년 12월입니다. 이때 모스크바에서 영국, 미국, 소련 외모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논의된 거는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분할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살짝 살펴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한국인은 자치능력이 없다. 그래서 40에서 5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9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회담에서는 40에서 50년 동안 대신 통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3상회의 때는 선신탁통치에서 최대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조선에 이제 한국의 독립국가를 만들자. 독립을 시키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소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얄타회담에서 신탁통치를 이렇게 주장한 것에 반대하면서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신탁통치 길어야 5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도 소련은 아니다. 정부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에 최대 5년 기간의 신탁통치를 제한하면 되지 않겠느냐. 서로 입장차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게 맞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미국은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왜 소련은 즉시 독립을 시키면서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왜 그들은 입장차가 달랐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야 될 주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주의는 사상적인 철학적인 측면의 사회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정치적인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회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제발 부탁이 건데 불필요한 그런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북한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에 의해서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가 확산하게 되죠. 1917년에 성공했던 사회주의는 20년대에 들면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 자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레탈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이제 타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세상에 중심이 되는 그렇게 뒤집어 엎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를 내걸면서 마구마구 이제 전파하고 있었던 그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반제국주의 기출을 내걸고 그들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반제국주의 노선을 걸었던 게 사회주의입니다.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를 쟁탈하는 그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1917년 레닌에 의해서 성공했던 이 소련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 세계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민족들을 우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회주의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 이 친구는 굉장히 빨간색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인 수단으로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일 뿐 여기서 우리가 색깔론쟁을 얘기하는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맞이하기 전 즉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했던 사상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소련은 왜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미국은 왜 신탁통치를 주장했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사회주의를 훨씬 더 선호했겠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딱 뚜껑을 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빨간색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회주의를 선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보니까 어 그러네. 어디 한번 나라 만들어봐. 어차피 뭐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건데. 이렇게 놓은 거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안 돼. 그대로 두면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자본주의의 달콤함을 맛봐야 돼. 맛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파란색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까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어떻게든 신탁통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민족에서 독립운동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이제 막 끝나서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문이 발표되기도 전이었던 12월 27일 동아일보에서 5보인지 왜곡 보도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자 동아일보 12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정반대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결과문이 발표되기도 전이었던 12월 27일 날 이 동아일보에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에도 똑같은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 신문들을 봤던 많은 사람들 광복을 맞이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련이 갑자기 우리를 신탁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왜요? 이제 식민지배에서 갓 벗어났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식민통치처럼 이렇게 지배를 받으라고 절대 반대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누구나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억울하잖아요. 누가? 소련이. 그래서 11월 30일 날 소련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를 합니다. 아니다. 봐라. 자 우리가 많이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죠. 첫 번째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가 첫 번째 정부 수립입니다. 그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너네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아직 일제강점기를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정부 수립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미국과 소련이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가 두 번째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 민주정부와 타협한 후에 정부를 수립하죠. 타협한 후에 미영수호중 4개국 정부와 공동관리하는 최고 최대 5년 이내의 신탁통제 관한 협정을 제안한다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신탁통제 해야 돼. 라고 했어요. 아니요. 제안할 때니까 너네와 협의해볼게. 정부 수립한 뒤에 협의해볼게. 수립이 먼저 협의해볼게. 제안해볼게. 받아들일래? 싫어. 안해도 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소련이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좌익세력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마구마구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국 너 뭐하고 있어. 야 이런 협정문이 있는데 왜 너네는 거기 우익세력한테 왜 얘기해. 빨리 얘기해.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이 여기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 소련의 언론사입니다. 소련은 관영 언론사죠. 타스사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가지고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라고 마구마구 이제 언론 매체랑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요. 아니다.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우린 아니다. 라고 마구마구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소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아 보니까 정부 수립이 먼저 내. 정부 수립이 골자네. 신탁통치는 협의하고 제안한다고 했으니까 좋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 즉 좌익세력. 여러분이 보는 좌측이죠. 좌익세력들은 신탁통치를 찬성합니다. 아니 다시요. 신탁통치 찬성하는 게 아니고 다시 죄송합니다. 신탁통치가 아니고 삼상회의 전체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좌익세력 같은 경우는 잠깐 써볼까요? 좌익은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삼상회의를 지지하더라. 근데 반대로 우익세력은 아니다. 신탁통치가 골자다. 여기서는 삼상회의가 아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거죠. 둘로 나뉐네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뤄졌던 이 모스크와 삼국외상회의 그리고 그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하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집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한쪽에서는 삼상회의를 지지하고요. 한쪽에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합니다. 서로 입장차가 다르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자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1946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 기념행사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3.1운동 기념행사가 열려야 되는 1946년 3월 1일 광복을 맞이하고 전 민족이 함께 모여서 3.1절을 기념해야 되는 그날 우익은 서울운동장에 좌익은 남산공원에 가서 각각 찬탁과 반탁 즉 삼상회의 지지와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집회를 엽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된 기념행사를 열지 못했어요. 1947년 역시 마찬가지로 둘러다녀서 또 분열된 채 서로의 집회를 엽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한 번도 지금은 이제 북한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한 번도 전 민족이 통합돼가지고 전 민족이 함께 3.1절을 기념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좌우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더라. 자,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38도선을 그어놓고 남쪽과 북쪽에 주둔한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이제 기슨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그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된 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2021년의 관점이 아닌 1945년 광복 전후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볼게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쵸?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상가 또는 문학가 또는 어떤 소설가 등등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했을까? 박봉호의 휴전선 박상현의 JSA 최인훈의 광장 이범선의 오발탄 백 속의 고향 정정의 향수 이용학의 다리 위에서 박태원의 천변 풍경 등등 한 번쯤은 수험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봤을 법한 작품들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조선문학과 동맹 여기는 민족주의 이념과 여기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좌우가 나뉘어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성향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들이 마구 쓰여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들으면서 이쪽은 잘못됐어 이쪽은 잘못됐어 이쪽은 옳고 이쪽은 나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저 표현의 차이였을 뿐 실제로는 통일되고 하나 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살면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그 작품에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준비하시는 엄성경 선생님의 캐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저와 엄성경 선생님께서 이런 캐스트를 준비하게 된 그 의도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캐스트에서 엄성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건데요. 문학을 문학으로 보지 못하고 역사를 역사로 보지 못할 때 우리 민족은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자, 절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균형 잡힌 시각과 건강한 비판을 가진 채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메가스튜디오 역사 강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